지금까지 우리는 익스프레스 생태계에서 인증과 관련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미들웨어인 Passport.js의 사용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Passport는 내부적으로는 익스프레스 세션 미들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세션 미들웨어만으로도 우리는 인증 기능을 구현할 수 있어요 또, Passport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익스프레스 세션 모듈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세션만으로 구현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복잡해요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우리가 Passport를 이용하는 것은 왜일까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진도를 여기에서 멈춘다면 Passport는 도입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힘들게 할 뿐이에요 Passport의 진정한 가치는 300여 개에 이르는 인증 전략에서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현실은 위험한 일로 가득 차 있죠 이런 현실 위에서 나쁜 일들과 다퉈야 하는 인증 시스템은 자연스럽게 고도로 복잡하고 그러한 복잡성을 제대로 핸들링하지 못하다면 극도로 위험해 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성과 위험성을 보안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전문가들이 만들어오는 인증 전략을 이용하면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의 계정을 이용해서 인증 기능을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증 방식을 Federated Identity라고 불러요 Federated은 연합이라는 뜻이고 아이덴티티는 신분, 식별 이런 의미가 있죠 Federated Identity를 이용하면 회원 정보를 직접 여러분의 서비스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과 같이 유명한 서비스에게 그 사용자가 이 사용자가 맞는지를 물어보는 것을 통해서 인증을 결정하게 됩니다 패스포트는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구비해 놓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전략들을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패스포트는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형식들을 갖추게 되어 있는 것이고 바로 그 형식들이 우리한테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겠죠 Federated Identity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오늘날 페이스북이나 구글, 또 아마존과 같은 회사들은 사용자의 중요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들이 갖고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제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회사들이 갖고 있는 인프라의 정보를 사용하거나 그 인프라를 조작하는 접점을 API라고 부릅니다 API에 접근하는 것은 오늘날 매우 중요한 일이 되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는 서로 간에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인증 시스템이 필요한데 Federated Identity가 바로 API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바로 이 Federated Identity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패스포트 수업 어떠셨나요? 이 라이브러리의 가능성이 느껴지시나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오시냐고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